미친 흐흐흐흐흐흐흐 좋아좋아좋아 어 좋아아 좋아좋아좋아 일로 가구요 여기는 어차피 정복할거기 때문에 자 올라가 수납다운 이쪽에서 많이 올거에요 여기다가 던져주고 이미 벌써 건너왔네 어 스나무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가 이쪽에서도 지금 총이 날라오는거 같은데 오케이 헤드 무조건 헤드 쏴야돼 진짜 오케이 헤드 오케이 헤드 어 맞았다 잠깐만 이거 아군이야? 어 오케이 자 나는 설립한 배 뒤에 엄폐한다 설립한 배 뒤에 엄폐 됐어 이정도면 됐어 야 얘네들 잠깐만 총알이 지금 시급하다 총알이 건너온 애들 꽤 많을텐데 총알이를 줘야돼 니들이 어 이걸 주잖아 어 더온다 얘들 잠깐만 여기서 올 때 수류탄 여기서 올 때 수류탄 개많이 던져 오우 야아 기가 막혔다 와 애들 더 나와 제발 그렇지 자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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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 아깝 어어 죽었냐 잠깐만요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 와 이거 몇명이야 이게 어? 진짜 이거 빠져야된다 이거 되게 많아 병리에 너무 많아 빠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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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완전 사지야 굴러야돼 굴러야돼 어 AK 총알이 수류탄 이제itude 어 여기서 오죽예 올거같은데 어? 우리를 못봤다 나이스 자 일로가면 안되 일로가면 안되 일로가면 안되 저기도 위로 올라간 애들이 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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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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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얘네들이 못볼 수 있지 이득이구요 뒤돌을때 헤드 땁니다 뒤돌을때 헤드 한명이라도 헤드 따고 시작하죠 일로가면 순한데 죽겠네 어 참았다 나이스 오케이 아이엠 헤드 슈터 다 죽었나? 오케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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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남은 애들이 얼마없어요 오우 나이스 스나를 처치해주다니 이게 웬일이야 저쪽이네 다운 다운 저기로가죠 아 패드 슈터가 아니라 헤드 슈터라구요 어 하하하하하하 어 잠깐만 야 이 총으로 싸워 총알 아까워 이걸로 죽인 다음에 저거 다시 죽던거 하자 총알이 아까워서 안돼 자 항상 은폐할 수 있는 기록하고 혹시 모르니까 자 항상 은폐할 수 있는 기록하고 혹시 모르니까 저거 저기서 총좀 보고 옵시다 아마 여기 수류탄도 많이 떨어뜨렸을거야 음 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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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너무 짜다 진짜 보통 난이도 할 때는 총알이 하나 들면은 뭐 4,50개씩 나왔었는데 타이밍 먼저 하고 진행합시다 잠깐만 스나가 지금 몇 발이요 3발 이러면 버리는게 나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2총으로 헤드를 노려서 잡는게 낫고 잠깐만 이것까지 합치면 스나가 몇 발인지 3발? 6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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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발이면 6발이면 괜찮다 6발이면은 저것까지 합치면은 그치 저것까지 합쳐서 6발이니까 아 옌지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북구북구하네 고맙습니다 흡! 아까 그 권총까지 들면 한 대 맞으면 즉사한 총들을 맞으면 구성을 하는거거든 내가 여기서 안 바꿨을건데 이쯤에서 내가 바꿨지 않았나? 저기서 바꿨나? 어 내가 저기서 바꿨나보다 5발? 그런거 그런거 같네 오케이 이게 또 AK가 많이 나와 아까 그랬으면 60발 됐겠는데 그래도 저는 스나로 갑니다 네이트는 친구들이 안 도와줘 그쵸? 진짜 웃긴게 뭔지 알아? 이것도 내리는 것도 내가 내려야 되고 저거 머리 글쩍이는거 봐야지 보지 자동차 운전도 내가 해야 돼 원래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렇게 되면은 쥐들이 운전해서 오거든요 어 그쵸? 저거 보세요 자동차 치는거 봐 빨리 가자고 그쵸? 쫙 운전석 비워두는거 봐 뒤에 있는 형은 사장석에 앉구요 그쵸? 거대한 탭이 보이네 거대한 탭이 보이네 어휴... 먹미? 어휴... 먹미? 다시 아까처럼 올라와야죠 자동차를 이번에도 끌어올립시다 이거를 되게 많이 가봤나봐 여기가 이렇게 허연해 이거를 아 그쵸? 쟤네들이 그랬나보네 용병자식들이 이렇게 다 했나보다 아니 어스키님 매니저를 들였더니 채팅창을 얼리기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스키님은 다 용서할 수 있어 어스키님이라면 강태도 용서할 수 있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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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깼는데 죽을순 없어 제발 제발 헉 다행이다 이차가 외제차여서 정말 다행이야 현기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래서 차는 외제차를 사야돼 음 음 1회차 때는 원숭이처럼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막 미친듯이 막 뗐었는데 그쵸 2회차는 딱 알고 있으니까 침착하잖아 조금 더 젠틀한 이미지로 방송하겠습니다 드디어 저의 약간 나잇값을 하는거 같아요 음 여기서부터 못가요 갑시다 과연 유적 파괴 재미있다 오늘은 어떤 유적을 파괴해 볼까요 벌써 여긴 유적이 파괴되어 있네요 그러면 옆으로 들어가서 부지도록 하겠습니다 300년 된 나무를 부숴었습니다 근데 야 나무가 300년 됐다고 해서 가치는 없지 그치 그걸로 뭔가 만들어지는 유물만 같이 있는거지 이건 또 어떻게 한담? 우와 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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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회차 때 이거를 던져야되는데 실수로 수류탄을 던져 무섭거든 연타를 두번 쳐가지고 여기서 아르몬트 또 치면 저기 나가요 잠깐만 어? 아 지금 내 총알들이 너무 아까운 총알들인데 한방에다 죽이는 총알들인데 권총이랑 이거 전부다 다 스나 아 이걸 또 애들 잡았을때 수류탄을 보충해줄거야 근데 이 총알은 안나올거란 말이지 원샷 원킬 총뿔인데 아 그러면 야 여기서 여기서도 그냥 1회차 마찬가지로 수류탄으로 어 깹시다 어쩔수가 없어 이거 수류탄으로 가야돼 아 낭비 오지네 피눈물난다 진짜 매우 어려우면서 수류탄을 저런 데다 쓰다니 저딴 데다 써야되다니 여보세요 잡아줘야될거 아닙니까 고정되구요 여기는 앞에 왔었던 애들이 다 풀어놨네요 쇼어라인 애들이 다 풀어놨어요 드디어 보물찬나요 어 안녕하세요 음 다시 십자가 저거네 음 다시 십자가 저거네 와 다들의 인장인가요 아 다들의 인장인가 가슴 버튼. 잡으러가. 아니면... 손으로... 해봐. 해봐. 형들. 언젠가 그리스러우고 St. Dismas 생각해봅시다. 지혜소보는 뭔가 똑같아. 트라pezoid 당연히 공간이 크라운 그는 King's Bay. 아 이게 지도야? 이걸 설립하니 야 얘네들 이걸 왜 굳이 포카시킬까 잠깐만 아 아작났다 아작났어 아작났어 이거 오우 오우 야잠깐만 걔 잡아주면 안되냐? 총알쓰기 아까운데 어쩔수없다 저기 애들이 상당히 강한 애들이 샷건을 들고기 때문에 좀 조심좀 해야겠다 오우 무심 유지막지하네 이거 와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저기 뭐 뭐냐 이것두각 이것두각 아니다 이걸로 들고 최대한 잡지 안되겠다 이 총알 아끼다가는 여기는 총알을 아껴야 되는 지역이 아니야 어? 잠깐만 그거 안들어졌어 여긴 총알을 아껴야되는 지역이 아니야 이거 명당이네 여기? 와 얘네들 나오면 안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제거 아 나 왜이러냐 나이스 됐어 이제 유탄 쏘는 자식 남은거 같다 스나루 잡자고 이렇게 막다른거 보니까 한마디 남긴 했어 아 저기있네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나오기를 자 자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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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가 일로 오는걸 아네 오케이 제거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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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너무 비싼 총 쓰고 다니는것도 어 좀 그런거 같애 쌓여야 돼 말아야 돼 갈등 개 오지게 너무 비싼 총도 쌓여야 돼 말아야 돼 쌓여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오지게 아 아 안들어는게 낫겠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쌓여야 돼 봐봐 어 힌트다 지도인데 사람 죽이고 희열감 느끼는 쌤 타워를 알았다 동전이 이걸 동전이 이걸 응 반대편 응 반대편 쟤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, 내가 먹었던 총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설마? 안 돼... 안 돼 나이스 나가! 안 돼! 아, 템 증... 템 증발했습니다. 평일 속의 비밀. 완전 시장터죠? 뭐지? 못 파는 거야? 어, 생선이랑 이건 뭘까? 열매 이런 건가? 이 아저씨 방댕이 크네? 여기는 야, 여기 장사 잘 되네. 여기 싹 다 팔았네. 그쵸? 코코볼? 이 아저씨 뭐야? 나 뭐? 어? 뭔가 이방인이어서 딱 감시한다. 그쵸? 근처로 가면 나를 다 쳐다보네. 여기. 네. 여기. 뭐 재밌게 할 수 있어요. 여기. 사과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 많이 해 볼 수 있어요. 에이벌이의 시대의 보물이래 이게 500달러면은 10분의 1로 10분의 1로